널 태우고 달린 건 내 자랑이야 도착, 웰컴 투 어스 쿨걸 괜찮아? 안전 모드 종료 나는 괜찮다 확실히 들은 것 같기도 하다 네가 말한 머신의 영혼이 외치는 울부짖음이라는 걸 정말? 그렇다면 부시야 다만 그 울부짖음을 해석한 결과 핵사 부산은 지금의 처지에 그다지 만족하고 있지 않다는 결론이 나왔다 핵사 부산은 폭주보다는 안정적인 주행을 원하고 있었어 뭐? 그럴 리 없어 없어 매버 절대로 틀렸을 가능성도 있다 나는 그저 내 식대로 핵사 부사의 엔진 소리를 해석했을 뿐이니까 네가 틀렸을 거야 나의 핵사 부사는 그렇지 않아 내가 틀렸다면 다행이겠지 어쨌든 핵사 부사를 좀 더 소중히 다뤄주길 바란다 네 말대로 영혼이 깃들어 있을지도 모르는 머신이니까 응 그럴게 충고해줘서 고마워 쿨걸 락앤롤 락앤롤 도주 준비는 잘 돼가고 있나? 도착했군 이제부터 나는 늑대계 팀에 도주 준비를 할 것이다 준비를 위해서는 약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다 내가 준비를 하는 동안 너는 이곳에 재 복구 작업을 지원해 줘라 유니온의 클러저 행사를 하면서 말이다 그걸로 어느 정도 시간을 벌 수 있을 거다 곧바로 재 복구 지원 작업에 대한 브리핑을 시작하겠다 도처에 적이 있다 신중하게 행동하도록